정신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흉기로 자신의 주치의를 공격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. 피해 의사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. 사건, 사고 소식 민경우 기자입니다.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은평구의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자신의 주치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7살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두 달 전 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제 퇴원한 뒤 하루 만에 병원을 찾아 퇴근하던 주치의에게 흉기를 휘두른 걸로 드러났습니다. 피해 의사는 손을 1.5cm가량 베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. 경찰은 A 씨에 대해 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5층짜리 모텔 건물에서 불이 나 투숙객 22살 2명이 대피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61살 강 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강 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어제 저녁 8시 10분쯤 강원 삼척 7번 국도에서 화물차와 택시,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혀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. 승용차에 타고 있던 6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. 경찰은 화물차가 차로를 바꾸던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. SBS 민경우입니다. campbell소